오늘도 불꽃같이 터지는 날이 될 거예요. 유리 왔어요. 저 없을 때는 짚지 마요. 재미없게 아무 일 없어요. 아쉽게도 이상 없네요. 위치에 도착! 근데 무슨 임무였죠? 도착! 이곳을 폭파하면 될까요? 제가 깜찍하고 귀여운 유리예요. 주인님, 제 러브러브 폭탄을 받아주세요. 힝! 터지지 않는 폭탄은 슬퍼요. 폭탄이 설치됐어요. 얼른 터져라! 폭발의 신께 바치는 춤을 보여드리죠. 폭탄과 총알루 장난 좀 칠 시간이에요. 거점 확보했어요. 주인님의 메이드 임무 성공! 망 좀 봐줄래요? 금방 설치할게요. 쉿! 어몽 부탁드릴게요. 제 폭탄 인형 가줄래요? 주머니 속에 짜릿한 사탕 넣어드릴까요? 얌전하게 놀아볼까요? 헐! 터뜨려버리고 싶어요! 옥! 복수해 줄게요. 꿈속에서 만나요. 까꿍! 무서웠나요? 아, 짜릿해요. 찾았어요. 설마, 메이아줌마네요? 다 터져버리세요. 주인님, 제 힘을 느껴보세요. 파워 업! 주인님, 유리 강해졌어요. 후퇴도 작전이에요. 다들 도망가요. 도와주실 거죠? 폭탄 좀 가져다 주세요. 터져주실 거죠? 폭발은 예술이에요. 이거 받으세요. 얼른 따라오세요. 유리가 앞장설게요. 폭발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. 오늘도 불태울 생각에 두근두근하네요. 으쌰쌰, 오늘도 힘내요. 짜릿한 폭발 직장이네요. 나가세요. 전 구경할게요. 유리님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어서 가요, 어서. 유리 아파. 도와주실 거죠? 주인님, 망 좀 봐주세요. 폭탄이 부족했나 봐요. 활약 좀 해볼까 했더니, 좋네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시시하고 재미없어. 안 되는 걸 무리하지 말아요. 동성 따윈 치워주실래요? 주인님, 저와 함께 있어요. 유리를 위해 지켜주실 거죠? 반단이 무정하세요. 폭탄과 총알로. 자, 새로운 폭발을 위해 정비해요.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주인님, 보고해 주세요. 살 줄 알았어요? 눌렀죠. 그럼 잘가요. 어, 알겠어요. 확인했어요.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! 얌전하게 놀아볼까요? 빵이야! 부릉부릉! 시동 걸게요! 심지어 불이 붙었어요! 뭉쳐야 터질 때 짜릿해요! 흩어지지 마세요. 주인님들, 날 뜰 시간이에요. 풀바다를 만들어버리죠. 앞장서주세요. 고고, 제가 잘 따라갈게요. 복중 무대를 꾸며볼까요? 다들 폭발하기 좋은 장수로 가세요. 재활하게 즐거우셨나요? 반짝반짝 유리별. 아름답게 빛났네.